본 동영상은 당진 화력 구 10호기 전기 집진기의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절차를 소개하는 동영상으로 설비의 이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초 설치 공사에 있어 정확한 치수는 공사의 기본을 이룹니다. 기초 중심선 선간거리, 기초 수평 및 중심선의 직각도와 평행도를 엄밀히 확인하여 시공합니다. 기초 공사가 완료되면 칼럼을 앵커볼트에 설치합니다. 서포트는 칼럼, 빔, 브레이스 순서로 설치됩니다. 서포트 설치가 완료되면 호퍼랩의 플랫폼과 핸드레일이 설치됩니다. 서포트 스트럭처가 완성되면 상부에 케이싱을 설치합니다. 우선 단위 사이드 프레임을 지상에서 조립하고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임시 고정합니다. 이어서 파티션 프레임에 임시 설치를 진행합니다. 바텀 엔드 프레임과 탑 엔드 프레임을 설치하여 사이드 프레임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에트 프레임을 설치합니다. 하나의 사이드 프레임이 고정되면 이어서 다른 사이드 프레임 작업을 진행합니다. 케이싱이 완료되면 호퍼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크레인으로 인양 후 케이싱 상부를 통해 안착시켜 설치합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24개의 호퍼를 모두 설치합니다. 케이싱 전 후단에 설치되는 인넷 노즐과 아웃렷 노즐은 지상에서 조립되고 다공판과 같이 설치된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설치됩니다. 케이싱과 노즐의 설치가 완료되면 케이싱 상부로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 워크웨이를 설치합니다. 절차에 따른 케이싱 설치가 완료되면 집진판을 설치 전 DE 스테이딩 프레임을 호퍼 상부에 옮겨 놓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후에 집진판이 설치되면 방전극에 스테이딩 프레임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진판 설치를 위하여 집진판 상부와 볼트를 고정시킬 CS 앤빌 빔을 설치합니다. 두 개의 행어를 먼저 설치하고 빔을 매답니다. CS 앤빌 빔이 설치되면 크레인으로 집진판을 인양하여 설치 위치로 이송시킵니다. 설치될 위치에 이송이 완료되면 집진판을 볼트로 체결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집진판도 설치합니다. 집진판 설치가 완료되면 집진판 위로 DE 서포트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송시킵니다. 집진판 상부에 놓인 DE 서포트 프레임에 개개의 방전극을 설치합니다. 방전극이 아래로 설치가 완료되면 집진판 하부의 호퍼 위에 놓여있는 DE 스테이딩 프레임을 방전극과 조립합니다. 집진판과 방전극 설치가 끝나면 워터워싱 파이프를 설치합니다. 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지상에서 조립된 핫 루프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이송하여 탑 엔드 프레임과 인터미디에트 프레임 사이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핫 루프 설치를 반복합니다. 핫 루프의 설치가 끝나면 핫 루프 상단에 서포트 부싱과 마운팅 페데스타를 설치합니다. 서포트 부싱이 설치되고 나면 핫 루프에 고정시킵니다. 리프팅 로드 볼트로 DE 시스템의 좌우 간격 및 레벨을 조정한 후 마운팅 플레이트를 핫 루프 프레임에 가용접하고 행어 서포트에 커버 플레이트를 설치하고 행어 볼트로 조립합니다. 방전극을 핫 루프에 고정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펜트하우스를 설치합니다. 탑 엔드 프레임, 사이드 프레임 위로 펜트하우스 엔드 프레임과 펜트하우스 사이드 프레임을 설치합니다. 펜트하우스 루프 프레임 설치 전 CE 래퍼를 설치하고 핫 루프 상단에 펜트하우스 루프 포스트를 세웁니다. 이후 지상에서 작업한 펜트하우스 루프 프레임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앉히 후 포스트와 볼트 체결합니다. 드레인 라인을 설치하고 펜트하우스 루프에 펜트하우스 핸드레일을 설치합니다. 펜트하우스 루프의 래퍼 홀 위치를 확인한 후 DE 래퍼를 설치합니다. 크레인으로 주요 익힙먼트를 인양하고 안착시켜 설치합니다. 제일 먼저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와 버스 덕트를 설치하고 같은 방법으로 블루워 및 히터 박스를 설치합니다. 루프 익힙먼트 유지 보수를 위한 모노레일 호이스트를 설치합니다. 전기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고 보온제 및 래깅 시트를 설치하여 공정을 마무리합니다. 루프 익힙먼트 유지 보수 Duygusal 모두 승관이 갈 Alien cont獨어 자연 وت체OME domain 그럼